반갑습니다. 생각의 동선 김선덕입니다. 자,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. 메가스터디의 김선덕이 왔습니다. 아, 김선덕이 누군데? 그래, 그렇죠? 어, 현장 강의에서 마감을 치는 영어 강사입니다. 아, 3년 전 사진 아니야? 에이, 무슨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? 지난주 종강 사진입니다. 우리 아기들 채점하러 왔다가 지금 선생님 보고 깜짝 놀랬겠네? 음, 잘 봤지? 자,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. 세련되고 깔끔한 영어로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의 동선 김선덕입니다.